축하드립니다 이준혁씨 네 구름이 그린 달빛의 이준혁씨입니다 짝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하 보고 싶었어요 저하가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아 보금아 덕분에 애 셋 잘 키우고 있어 박보금씨 덕분에 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아 네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마이크가? 네 네 네 KBS는 저에게 참 뜻깊은 곳입니다 박서준씨 너무 지금 쩍벌이시거든요 다리를 왜 그렇게 아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다크서클 나온다고 아 다리를 좀 고개를 숙이면 네 아 고개를 안 숙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대체 이게 무슨 컨셉이죠? 아 저희는 계속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제가 이제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형식씨와 남남커플로 오늘 최고의 화두죠 아 그렇죠 베스트커플로만 쓰지 않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7 드라마 KBS 드라마 베스트커플상 저희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아 저는 사실 진짜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많은 사랑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오른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 하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조언해 주셨던 준기형도 감사드리고 늘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우리 가족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박보검씨가 정말 예상을 못하셨거든요 예 정말 예상치 못한 세상에 송중기씨는 왜 본인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